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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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찬 단백질이 많은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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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너지밥 오리 고기 에너지밥 반찬통에 넣을게요 그 다음에 양고기 렘입니다 와우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색깔 좋죠? 통째로 넣을게요 반찬통에 요거는 손으로 빼야겠죠? 빼야 같아요 손으로 쭉 펴 놓을게요 귀염둥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 음식입니다 깔끔하게 통을 비울게요 좋아요 비웠습니다 거의 양고기 렘 이쪽 우측에 반찬통에 둘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캔을 빼고 반찬통에 두겠습니다 음 그래 알았어요 복만아 맛있게 넣을게요 좀만 기다리세요 메리도요 오 맛있을 것 같아요 그쵸 좋습니다 이야 맛있는 음식들이 셋업 됐어요 이야 두부 계란 양고기 이야 오리 고기 에너지밥까지 그쵸 다양합니다 자 우리 복만이 며이 먹방 구경 오세요 좋아요 오 두부 계란 이야 밀크 그 다음에 양고기 드세요 와 오리도 있고요 얘 라이 뾱 라이 뾱 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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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면 이래요. 맛있게 먹으세요. 매운 물에 넣어 주기. 오이이 소스를 넣어줘야 해요. 매운 물을 넣어줘요. 매운 물에 넣어줘요. 호로록. 극복을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겠을며 아 아 아 아 아 혜리야 또 먹어 두부도 있는데 야 보세요 두부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좀 먹으세요 맛있게 와 먹어 맛있게 또 야 먹으세요 먹어봐 있잖아 계란만 먹고 있겄어요 어 먹어 먹어 그렇죠 맛있게 먹으세요 오 이거 맛있겠다 아우 잘 먹네 이야 재린이 두부를 안자구나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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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래 먹어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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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초콜릿 먹어봐 여리야 그렇죠 먹어봐 아멘